밥 안 먹어요? 불러도 왜 대답을 안 해요? 당신은 왜 혼자 놔두면 밥을 안 먹는 거죠? 전화 끊고 이리 와요 그쪽 혼자 먹을 거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아 이상한 데서 고집을 피우시네 전 나중에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어서 이리 와요 전화 끊고 이리 오라니까요 초밥 좋아하죠? 밥 먹여야 될 것 같아서 초밥 주문했어요 특선이랑 스페셜 두 개 다 주문했으니까 좋아하는 거 드세요 알았어요 왜 놀라요? 알았다니까요 일단 당신 입에 뭐라도 넣어야겠으니까 당장 이리 와요 장난 그만 치고 얼른 이리 오시죠? 밥 먹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자 이제 전화 끊고 밥 먹어요 얼른요 아 거참 전화 좀 끊으라니까 나 놀리면 재밌어요? 나 바쁘다고요 어서 나 지금 IKEA ㅇido 그것부터 듣고 싶다 응 дальше 감사합니다 budgeting 그렇게 ства